1. 1. 5. 5. 5. 5. 6. 6. 6. 6. 7. 6. 7. 8. 8. 9. 안뇽은 쟤야? 한번 웃어볼래? 아 좋아 뭐야 땄다 제발 땄다 설마 와아아아아아 미쳤어 와아 도망가 와 풀까지 개고 미쳤다 오케이 오? 그 왠 여깄어? 응 안돼 오케이 아야 아코 오케 그렇지 잘가라 친구야 그러게 왜 까불어 짜씽 아아 하아 여기서 날 노릴거라 생각했는데 까비 가자 노플 노플 노플이란 사실을 알려주자 헤헤 hoo 폐개가 모님 나이스 왔다 와아! 까비! 자식 무빙으로! 자네 스킬 다 피했지! 개구시지! 오우! 무서워... 호우! 호우! 아이, 궁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? 오케! 어디마! 오케! 다행이다! 저 이거 제가 잡을게요, 어디마! 자! 죽여! 아오! 이게! 나이스! 잡았다! 아, 다행이다! 미드라이너가 킬먹는게 더 개이득이지! 개구! 좋다! 다행이다! 하이! 죽음이 다가왔다! 하아! 해송아! 잘 죽어라! 어? 늘었어! 그렇지! 잘가라! 나이스! 이게 팀워크지! 어! 이게 게임이지! 개구! 궁을 써야만이 발밑을 불태우지! 이게 한타를 위한템이구나! 라인전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진 않겠네! 궁을 쓸 때만 적용되니까! 개구! 개구! 이것이 바로 악이지! 어? 짜식! 자장가나 불러줄게! 어? 여기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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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이거 같이! 아쉽다! 이거이거이거! 라모야 어디가! 라모야 어디가! 라모야 어디가! 어디가아아아아아! 라모야! 또 안오네? 아아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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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아앙! 어야! 왜 이렇게 잘해! 나이스! 나이스! 뭐야! 지존세구나 아트가! 지금 아주 저기 결과가 좋은데 여기서 진 이유가 람머가 레드를 먹으러 가서 그래 이거 람머가 이쪽에서 럭스 봤으면 럭스 봤으면 이거 럭스 쌈싸먹는 관계였는데 그거 쌈싸먹고 징크스도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람머가 지원퓽을 찍는데도 레드를 먹으러 가서 우린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나만 징크스한테 밑보였네 저 텔포로 가지만 못하게 해야지 얼륙 하나 먹고 아! 뭐야! 이렇게 허접한 죽음이 있나 리산드라가 얼음이라 저만에 잘 돕는다는 사실을 망가기 뿐 이게 죽는 각이라니 어째서 얘 피치하는 거 알아요 공 쓰면은 저 그 정도로 허접 아닙니다 저 리산드라 꽤나 많이 해봤어요 오케이 굿! 탈포 각 한 번 보고 누구 맞나 봐봐 한 번 아무도 안 맞았지 여기서 탈포 좋아 좋아 이것이 바로 한타일 리산드라 개그! 물약 두 개 빨고 옆쪽에 브라이어 여기서 막아주고 풀써 아코 지성 님은 기대 이상입니다 따봉 한 번 해주고 의기소침해하지마 자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16킬 4대스 3호씩인거야 어? 한 번쯤 그 공격성 때문에 죽어도 쌓아놓은 게 훨씬 이득이야 가고 있긴 해 이리로 붙어친거야 일단 람머스가 일단 방어하고 저거 잡았고 나이스 아트 구멍기 안췄다 솔칠 됐다 개그 개그 아 트럭스 너무 쎄다 노답으로 쎄네 브라이어도 세긴 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트가 너무 쎄가지고 아 맞았다 마사카 다들 도망가세요 아 딱 이 2타가 얼음갈피 쓰는 타이밍이 딱 됐네 어? 람머스 살았다 아트가 과연 과연 비를 회복할지 나이스 개그 와 피해먹봐 세상에 개그 저거 처치했습니다 어 뭐야 나이렇게 쎄? 저거 처치했습니다 아호 한 날 한 시에 같이 걸렸네 이거만 가보자 가 얘네들 왜이렇게 쎄? 세상에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 평탄 방 때리고 와 얘는 더 쎄네 어 개그 좋다 람머는 또 왜이렇게 쎄 딜이 안 돼 최고야 될지도 어 나이스 개그 으아 어 피 뭐야 개 미쳤어 가라 미쳤다 다 잡아 와 와 저건 보나마나 다 잡았네 나이스 끝내자 이번엔 이번엔 기 펴고 끝내자 친구들 이마아 좋아 네모맨 처음 써봐 좋냐아 아트 살려 아트 살려 도망차 도망차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서운 포인트들이 있어 게임이 절대 방지면서는 아니 된다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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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면 오면 오면 물게 아참 아 일단 살긴 했는데 바론을 먹혀버렸다 바론을 먹혀버렸다 아아아아 게임이 왠지 불안해 아 허허허허허허허허 하아 지금 24년 못 사고 버스기사님 계신데 이걸 지금 치료하고 있단 말이야 절대 안돼 친구들 정신 차려 정신 집중하자고 바드 확인하고 계속 놀라게 하고 그렇지 궁 일로 오겠지 살짝 빠져있고 그렇지 바다 드래곤 좋다 자 온다 자 궁극기 한번 속박 총쓰고 마무리 그렇지 좋다 자 여기서 샤니 머스캣 좀 빟게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줘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있어 좀 무서워 위로 올라가주고 뭐야 아 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괴랄한 길이란 말인가 아트님 조심하세 아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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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트도 결국에 스킬을 맞춰야지 강력하기 때문에 어? 저렇게 막 저렇게 농막다 가면은 죽을 수 밖에 없어 아이고 억제기를 못 문다 도망가 도망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람마우스 거 맞아 람마우스 안 돼 람마우스 도망가 안 돼 맞았다 끄아 앗코 앗코 큰일났네 어 근데 오브젝트 오브젝트 굴릴 게 없어 다행이다 오브젝트 굴릴 게 없으니까 손해볼 거 없어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잠깐 난 여기서 대기해 여기서 자 뭐 얘네들 일로 오겠지? 오케이 자 텔프 있으니까 텔프 한번 쓸게 야무지게 W 한번 맞추면 그래 맞았다 이거다 이거다 제발 신의 한수가 되기를 가자 제발 신의 한수가 되기를 가자 앙 살짝 피하고 같이 가요 전장으로 죽어라 앙 가자 가자 치그라 가져봤다 테드웨 나이스 좋아 테드웨 테드웨 오케이 굿 오케이 끝내자 디지 나이스 오케이 싸운다 싸운다 싸워도 돼 이제 싸워 잘 참았다 그래 그래 잘 참았어 이제 싸워도 돼 친구들 어 이제 맘껏 싸워라 와 이걸 여기까지 오네 적들이 적들도 젖잘싸 했다고 느끼겠다 아트록스들이고 와 힘들었다 수고했어 아트록스 탑차이를 외치고 있다 누구야 그 왠씨 그 왠씨 차이도 많긴 한데 그 왠씨 차이도 많긴 한데